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펄프 가격에 급등을 하면서 종이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2022년 하반기인데 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슈 생기면 선비라고 하나요? 몬선비라고 하잖아요. 그 저기, 비속은 아니고 몬선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 이거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시는 분들이 아니, 이방원이 태조라고? 이성계가 태조인데 왜 태조, 이방원이야? 이렇게 따지고 나오셨잖아요. 이성계가 태조고 이방원은 아들 태종인데? 뭐, 오타야 뭐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시장이 호응을 했는지. 그래, 너네가 원하면 시장이 뭐 말은 안 하지만 미스터 마켓의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신적인 존재. 미스터 마켓이 그냥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야, 옅다. 태조, 이방원 그래. 너네 입맛에 막 그러면 태종, 이방원 던져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태종, 이방원이 뜨게 된 게 종합상사가 LX인터내셔널이나 지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석탄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가스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 가격 지금 급등을 하고. 지금 LNG를 해야 되는데 독일이 모자르니까 막 석탄 발전을 다시 하려니까 석탄 가격 오르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 다른 미얀마 가스전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가스 가격 오르니까 그거 오르고. 그래서 종합상사가 떠서 아, 드디어 태종, 이방원의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라임까지 딱 맞았다. 정말 라임은 원래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아, 원래대로 역사대로 갔네. 했는데 이제 종합상사가 딱 올라가려고 하다가 조금 꺾여서. 아, 뭐야 이거. 태조, 이방원 맞잖아. 다시 조선이잖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종이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태종, 이방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종합상사와 종이주의 이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상사가 처음에 태종, 이방원의 종자는 나야 해서 왔는데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한솔재지랑 무림 PMP가 오르면서 야, 태종, 이방원의 종은 나였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상사가 이길지 종이가 이길지 종합상사랑 종이가 같이 가서 태종, 이방원이, 태 더블 종이 이방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종이 아니면 여러 개가 되든가. 하여튼 종이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사실은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 방산 엄청나게 지금 간 데다가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방위산업도 지금 약간 푸틴이 혼자 지금 뭔가 그걸 원했을 거예요. 푸틴은 인도 총리나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점령돼야 되고 전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런 지원의 의사를 표하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인도 총리가 면전에다 대고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런 말을 해버리니 인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도 그렇게 되면 힘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상사라든가 종이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은 쪽에서 여전히 태조 이방원이든 태종 이방원이든 그 수납매의 어떤 끈을 이어가려는 연말까지. 이런 몸부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의 후발로 종이주, 지금 이 종합상사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자 올라오는 이 모습. 이거의 배경이 결국에는 이거를 가릴 것이다. 종자를 차지할 것인가 안 차지할 것인가 가릴 것이다. 종이 업체의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종이 업체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긍정적인 모습이 지속이 된다면 종자를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연말에. 일단 인쇄용지의 60%에서 80%, 복사용지의 90% 가까이는 펄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오르면 부담이 큰 거죠. 물론 펄프를 만드는 업체는 펄프 가격이 오르면 좋겠죠. 그런데 종이를 만드는 업체는 펄프 가격이 오르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죠. 동원 F&B가 동원 산업이 참치를 잡아다가 참치 가격이 오르면 동원 산업은 좋은데 동원 F&B는 캔에다가 그 참치를 담아서 팔아야 되니까 참치 가격이 오르거나 알루미늄 캔 가격이 오르면 동원 F&B는 좋지가 않은 것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펄프를 파는 업체는 펄프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종이를 파는 업체는 펄프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인상을 못하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재료는 뭐냐면 종이를 코팅할 때 필요한 옥수수 전분이 필요하고요. 라텍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펄프고 나머지는 전분 라텍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옮기는 물류비용. 이게 들겠죠. 그다음에 인건비. 펄프가 종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100%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은 우리가 유가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든가 두바이유, 유럽에서는 지금 브랜트유 이런 걸로 따지고 있죠. 여기서는 미국의 남부산 혼합 활엽수 펄프 가격. 매달 발표되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톤당 1030달러. 그런데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한 게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최초입니다. 5월에 톤당 940달러로 1000달러에 근접을 했었고요. 거기서부터 매달 최고치를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가더니 지금 8월에 1000달러를 돌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 기록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지금 상승 랠리 중이고요. 올해로 따지면 올해 1월에는 톤당 675달러였습니다. 지금 8월, 9월 지나고 있으니 한 반년 이상 지났을 때 675에서 1030, 400달러 가까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2008년 이후에 14년만이라고는 얘기 드렸고 펄프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펄프 공급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공개가 있는데 핀란드, 우리 핀란드 하면 있잖아요. 그 공유 씨랑 전도현 씨, 그 영화 그거. 그런데 항상 그 두 분이 하니까 굉장히 저기로 돼버렸죠. 되게 고급스러운 불륜으로 굉장히 포장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면 보면 엄청난 자작나무 숲들과 나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핀란드는 임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임업 기업인 UPM이 지금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공급망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펄프 생산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핀란드의 임업 기업. 이 기업이 굉장히 펄프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남아메리카의 펄프 생산, 펄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인 브라셀, 칠레의 아라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핀란드는 북유럽이고 남아메리카에서도 얘네들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브라질, 칠레는 워낙에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기의 어떤 국정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르헨티나 거의 부도나게 생기고 매일 쉬고 난리입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데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동 지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급망 차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펄프 우리나라의 수입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펄프 수입량의 2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부재료인 종이를 코팅할 때 필요한 옥수수 전분. 그런데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은 또 어디냐?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1위 품목이 해바라기 씨고요.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해바라기 이런 건 제일 중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번 사태로 알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맨날 무슨 우크라이나 미년이 세부챙코밖에 몰랐는데 이런 걸 알게 됐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펄프 및 전분 공급 중단됐고요. 거기다가 서부 캐나다에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기상이변이 마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느닷없이 비도 잘 안 오는 곳에 대홍수가 나서 철도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철도 운송 중단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류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펄프 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지금 펄프 가격의 상승이 지금 큽니다. 그럼 아까 전에 펄프가 결국에 종이원가에서 차질하는 비중이 60%에서 100% 그러니까 절대적이니까 복사용지는 거의 절대적이죠. 인쇄용지는 60%, 80%고. 펄프 가격이 오르는 건 지금 말했고 아까 전분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말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느냐. 고지 폐지죠. 재생 펄프. 재생 펄프 가격도 상승세예요. 연초 대비해서 국내 고지 가격이 15%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아직 고지의 질 자체가 우리나라 고지의 질이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해서 씁니다. 보통. 수입 고지가 더 중요한데 아까 연초 대비 국내 고지 가격이 15% 가까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수입 고지 가격은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펄프 가격, 재생 펄프 가격, 그다음에 전분 가격,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라텍스. 라텍스도 연초 대비 20% 이상 급등했어요. 코팅할 때 쓰는 게 라텍스 전분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아까도 뭐 있죠? 물류. 물류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주유소 가보면 거의 경유차의 배신이라고 할 정도죠. 자동차 딜러분들한테 살 때 경유차 이거 휘발유보다 싸니까 지금 사실 때는 비싼데 한 3년이면 이거 뽕 뽑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유차 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휘발유를 역전했잖아요. 옛날에 경유가 휘발유의 반가격일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화물트럭 기사님들 난리가 났죠. 경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고집, 재생 펄프니 펄프니 이런 거 종이 다 뭘로 옮깁니까? 내륙 우리나라에서 다 트럭으로 옮기죠. 물류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내륙 운송비가 증가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 업체들은 전부 다 원부자재비법 그리고 인건비도 최저임금 상승되니까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요금 압박을 받고,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부문에서 오르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면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재 업체들이 가격을 좀 인상하고 있죠. 한 3번씩 인상한 것 같던데요. 아까 말한 대로 펄프, 재생 펄프, 라텍스, 전분, 그리고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는데 만약 이걸 인상을 못 시킨다? 그러면 완전 실적 엉망, 증창에다가 주가는 완전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태종 이방원의 종합상사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웅을 겨룰 수도 없겠죠. 그러면 왜 지금 주가가 올랐을까?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랐겠죠. 지금 한솔 제재를 비롯해서 제재 업체들, 인쇄용지입니다. 인쇄용지랑 산업용지 크게 나눠지는데 지금 사실 둘 다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집에 있는데 누가 술집도 못 가게 하고 9시 이후에 막아버리는데 누가 유흥가를 가서 돌아다니며 그럼 유흥가에서 그 전단지 나눠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죠. 그럼 전단지에 인쇄업소에서 안 찍을 것이고 학교에 나가서 통신문 받아야 하는데 집에 앉아 있어서 통신문 다 카톡으로 날리고 있는데 종이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19 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풀려서 경기 풀려서 외식업체 다니니까 외식업체 전단지 뿌리고 유흥업계 전단지 뿌리고 학교 가니까 통신문 받고 이러려고 했더니 아까 원가 부담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해 1월, 5월, 그리고 9월,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솔재지가 9월 8일부터 또 올렸어요. 그래서 1월, 5월, 9월 세 차례 인상이 됐는데 1월에는 기준가 대비 7%, 5월에는 기준가 대비 15%. 9월 출고분에서는 기준가 대비를 올린 게 아니라 그 받아가는 업체, 한솔재지의 종이를 받아가는 업체한테 할인율 7%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무림 PMP랑 무림 페인퍼도 인쇄용지 가격을 1월, 5월에 기준가 대비 7% 수준 비슷하게 인상을 했었고 9월에 한솔재지랑 마찬가지로 할인율 7% 축소로 올린 것과 같은 인상 효과를 냈다. 1월하고 5월에는 인쇄용지, 산업용지 모든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을 했고요. 연속 3번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웠는지 일단은 9월에는 인쇄용지에 국한돼서 인상을 했으나 1월, 5월에서 보다시피 인쇄용지 그것만 오를 수는 없죠. 다 재료가 비슷한데 결국에 인쇄용지 가격은 향후에 식품 포장 용지라든가 특수지 특수지는 뭔가요? 우리 마트를 안 갔잖아요. 마트에서 시식도 금지됐는데 시식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사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식 안 돼서 못 갔죠. 소세지 찍어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식이 됐잖아요. 마트에 가면 그 마트에 바코드 찍고 그 종이 영수증 나오죠. 그 가멸지 같은 게 특수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마트를 많이 가니까 그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가 부담 때문에 안 됐으니 특수지 가격 인상으로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일단 3번 인상을 했는데요. 1월과 5월에 합치면 14%에서 22% 구간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폭을 올리는 상황인데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은 좀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식품회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식품회사 지금 뭔 다 ESG 경영에 다 물결이 휩싸여가지고 뭐 ESG 경영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뭐 종이로 한 번 하나 바꾸면 되지 않나요? 종이로 하나 바꾸는 게 그러면 생산 라인을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몇 억이 되겠습니까? 몇 억이 아니죠. 수백 억이 듭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ESG 경영을 모두 대기업이 한다고 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롯데제어가랑 엔젤리너스가 협업을 해서 지금 설레임 엔젤리너스 스위트 카페라테가 출시가 됐는데 저도 설레임을 좋아하고 엊그제 설레임을 먹었는데 설레임 먹을 때마다 좀 짜증나는 건 있어요. 손가락이 너무나 시렸거든요. 그걸 자꾸 짜야 되는데 설레임은. 그렇죠.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요. 그리고 좀 작아지지 않았던가요? 작아진 건 모르겠고요. 플라스틱 재질이 설레임 포장제가 플라스틱 재질으로 돼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거를 크라프티지로 바꿨어요. 크라프티지는 그 공법 중에 하나인데 크라프티지로 바꾸면 어쨌든 종이 재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아까 ESG 경영.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잖아요. 플라스틱을 어떻게든 줄이고 물고기 몸이나 우리 몸에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서 나중에 죽는다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줄여야 되니까 종이로 바꾸고 빨대도 다 종이로 바꾸고 있잖아요. 새 포장지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23% 저감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결정적인 이유. 제품 먹을 때 손실임이 개선된다. 크라프티지로 바꾸니까. 그게 있고 회태의 재가는 더 심각합니다. 10월 다음 달부터죠. 홈런볼 제품. 저는 사실 지금 컵으로 된 걸 먹고 있는데 홈런볼 부터는 네모로케 된 거 플라스틱 트레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단체에서 플라스틱 없애라. 홈런볼 거기 몇 개가 팔리는데 그런데 홈런볼을 만약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 네모난 거 종이에 그냥 뜯었는데 홈런볼 쏟아져 나와봐요. 그러면 확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홈런볼이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요. 알이. 그 땅에 떨어뜨려봐요. 얼마나 열받는가. 그래서 이제 회태저가가 그것도 그렇지만 홈런볼은 트레이가 없으면 슈 과자가 파손돼서 구멍 뚫려 있죠. 초콜릿이 흘러나와서 서로 엉겨붙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종이 재질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에 신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450억 원을 투집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홈런볼 생산 라인에 친환경 설비 공정을 추가 설치해서 10월 달부터 트레이가 종이 트레이가 나올 겁니다. 다음 달에 홈런볼 사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식품회사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두고 보니까 어렵죠. 종이가 쓰이는 데가 식품회사에서 늘어나니까 종이 업체는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는 것이죠. 네, 이래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솔재재 1위 업체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격을 지금 3번에 걸쳐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알아볼까요? 주가도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많은데 추격해서 하겠습니다. 한솔재재는 일단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사업하고요. 아까 인쇄용지는 아까 말했듯이 학습 교재, 필기용지, 서정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피해를 봤죠. 학교 안 가니까. 그리고 고지를 원재로 하는 거, 그게 산업용지입니다. 폐지를 원재로 하는 게 산업용지고 이건 어디 쓰냐면 음식 제품 포장제, 택배 상자 이런 데는 폐지를 쓰고요. 특수지는 아까 말했듯이 열을 가하면 발색되는 가멸지나 펜시지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영수증 그런 거고 당연히 인쇄용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런 거에서 가격을 올린 것은 나왔잖아요. 가격이 1월, 5월, 9월에 올렸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가격 인상만으로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안 되죠. 새로운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한솔주지가 생분해 가능한 특수지 포장제 프로테고랑 테라비스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프로테고는 종이 표면에 자체 개발한 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건데 쉽게 말해 지금 KF94 마스크 중에 이 한솔주지의 이 프로테고가 쓰인 마스크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0% 이상 생분해가 되고 마스크가 갈매기 다리에 걸려서 갈매기가 마스크 달고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것 때문에 없애려는 거예요, 지금. 생분해가 되니까 해변에 쓸려는 것도 분해가 되니까 갈매기가 고생을 안 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테라비스는 한솔주지가 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적용한 종이용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류를 볼리 배출을 가능하기 때문에 ESG 경영에 맞고 이거는 어디 쓰이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이빨대. 종이빨대 때문에 커피 맛없어서 뱉어버리고 싶다는 사람 지금 많죠? 그렇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그냥 원샷으로 마시는데 어쨌든 테라비스가 지금 종이빨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이게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에 지금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노셀룰로우스. 이거를 그 소재로 한 듀라클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이 소재가 아니라 한 분야 더 나갔어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화장품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동안 화학약품이 범벅이어서 우리 얼굴 예뻐진다고 범벅으로 발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다 화학용액으로 뒤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먹는 화장품 이래서 천연유래 성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개발했냐. 아까 종이의 원료가 펄프고 펄프가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펄프를 종이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원료를 써보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랑 협업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인상으로 버티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야를 넓히는 분야가 나오면 그거는 업그레이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솔 제지를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펄프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종이 제지업체들의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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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